네 오늘도 날씨가 참 화창했죠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 특별히 삼육대학의 백퇴된 건강 세미나를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똑같은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살다 보면 또 위협을 받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모든 질병의 원인은 영육의 독소인 독소와 죄로 인해서 찾아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독소와 죄를 씻어버리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방에서는 오천년 전부터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가지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질병은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양방에서는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오만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질병들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그랬으니 우리 몸과 영적인 그릇을 더럽히는 영육의 독소를 정결하게 씻어버리면 그 질병들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걸린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정말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생긴다는 것일까 흔히들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많이 피는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담배 그런데 담배를 폈을 때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담배 연기 속에 자그마치 6천 종류 이상의 화학적인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그것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어딘 줄 알고 들어왔어 그러면서 백혈구의 무기인 활성산소를 쏘면서 다 무력화시키는데 연구 결과는 담배 한가치 피웠을 때 들어오는 담배 연기를 해독시키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100조개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활성산소가 폐 조직을 녹슬게 하고 훼손시키고 망가뜨리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폐암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중간 단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폐암도 무엇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간경화증은 뭐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 생깁니까 술 술을 마시면 그 속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는데 간에서 그 알코올을 해독해 줄 때 H2O, 물과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세트알레히드라고 하는 것으로 쪼개주는 알코올 해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가 부드러운 간 조직을 자꾸 공격을 하면서 많이 여기를 두들기면 뚝살이 베기는 것처럼 간에 뚝살이 베긴 질병 바로 간경화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간경화증도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백내장은 선글라스 안 끼고 햇볕 있는 곳을 많이 돌아다니면 발생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 햇볕과 함께 그 자외선이 여기 떠 있는 삼중항산소를 치면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되고 그 활성산소가 눈에 있는 각막을 녹슬게 만들어서 하얀 막이 끼고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백내장도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뇌졸중이 잘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기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채식보다는 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 활성산소와 콜레스테롤이 합해지면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그 산화 콜레스테롤이 혈관 전망 밑에 축적이 되면서 혈관이 두꺼워지고 동맥경화증이 찾아옵니다 또 피가 흘러다니는 그 통로가 좁아지면서 그 좁아진 통로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는 비결은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세게 품어주면 혈압은 높아지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그러고 좁아지다 못해 그 끈적끈적한 고기 속에 있는 포화지방 덩어리가 딱 막아서 피가 흐르지 않으면 뇌경색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암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 활성산소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망가뜨렸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모든 질병을 하나씩 시간에 쓰면 다 따져보겠지만 어떤 질병들일지라도 중간 원인 물질은 가지각색일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활성산소 때문에 이 모든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현대의학은 결론을 내립니다 활성산소가 어떻게 그 모든 질병들을 만드는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좀 해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을 때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음과 양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평안합니다 행복해요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어도 행복합니다 어디 넘나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방사선이나 우주선이나 그 어떤 것으로 한방 맞으면 그 속에 있는 전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염된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으면서 공기와 함께 뭔가 짝을 하나 잃어버린 활성산소가 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플러스 이온은 있는데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결핍된 상태 이것은 뭔가 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갈비뼈 하나 없는 아담이 뭔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허전함을 느껴야 여기 나에게 딱 맞는 짝이 어디 있지 않을까 계속 그 짝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것을 활성화된 물질이다 그 중에서도 활성화된 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면서 질병들을 만들기 때문에 흔히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폐로 이런 활성산소가 들어왔을 때에 폐 점막 세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기 있는 저 마이너스 전자를 찢어서 여기 나에게 부족한 그 부분에 갖다 놓으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겠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점막 세포에서 마이너스 전자를 찢어내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곳에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은 짝을 찾은 이 활성산소는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안정된 산소가 됩니다 그런데 폐 점막 세포가 찢어졌어요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로운 짝을 잃어버린 물질이 됐고 그 옆에 있는 세포에서 또 하나를 뜯어오고 그 옆에 있는 세포가 또 활성산소와 같이 변해서 그 옆에서 뜯어오면서 연쇄적인 파괴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일들이 폐에서 진행이 되면은 우리는 폐 질환이라 부르고 눈에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되면 안질환이라고 부르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을 하지만 결국은 이런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또 치료될 수 있을까 그 독소를 잘 뜯어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디톡스 해독을 해주면은 치료가 될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 몸속에 들어온 그 독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되고 몸 밖으로 버려질 수 있을까 디톡스학 해독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 독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되는지 밝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해독학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18세기 후반에는 동물들이 어떤 독소를 섭취했을 때에 그것을 수용성 물질로 바꾸어서 소변으로 버려준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어떤 독소를 먹었을 때 아직 그 과정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서 소변으로 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드디어 1773년도에 그 가정이 맞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1773년도에 최초로 히프루신이라고 하는 그 독소를 먹었는데 소변을 받아서 검출을 해보니까 그 소변 속에 히프루신이라고 하는 독이 해독이 돼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처음 독소 들어갔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해독이 돼서 버려주니까 여전히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독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겠다 드디어 1947년도에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 RT 윌리엄스 교수가 디탁시피케이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 독소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잘 녹지 않는데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또 포승줄로 묶여서 몸 밖으로 버려지는지 아주 확실하게 메커니즘을 밝혀서 학계에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확실한 발견이었는지 지금 거의 한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학과의 독성학 교과서나 간호학과 교과서 의학 교과서에서도 이분이 발표했었던 이 논문의 그림이 거의 첨삭 삭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을 통해서 이 독소가 해독이 되고 몸 밖으로 버려줄 수 있다 그 논문 제목이 디탁시피케이션 메커니즘 The Metabolism of Drugs and Elite Organic Compounds 어떤 약물과 또 유기화합물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해독의 장기 간에서 대부분 이 독소들 중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는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에 녹으니까 땀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소변으로 녹아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독소는 기름에 잘 녹아 들어가는 지용성 독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기 속에 있는 그 기름층 속에 녹아 들어가면 얘가 독소인지 내 장기인지 구별이 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내 몸을 공격하면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스 박사는 그 지용성 독소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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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단계 해독으로 풀어내 주고 그리고 이것을 포승줄로 묶어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2단계 해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윌리엄스 박사님이 발표한 것을 조금만 단순화시킨 그림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든 코로 공기가 들어오든 거기에 독소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입으로 먹어서 여기 장에서 잘 골라가지고 영양소는 흡수하고 독소는 대변으로 배출시키면 우리는 여전히 건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독소의 일부는 영양소와 함께 문맥을 통해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럴지라도 여기저기 우리 몸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공격하도록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모든 독소는 문맥을 통해서 하나로 모이게 되어 있고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려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름에 녹아있는 지용성 독소를 윌리엄스 박사가 발견한 바로는 1단계 해독으로 일단은 기름 보따리에 들어 있으니까 이걸 풀어서 끄집어 내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단계 해독은 이 지용성 독소의 기름 보따리를 부시락 부시락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 내주는 것인데 저절로 기름 보따리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이토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의 도움이 있어야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보따리가 풀어질 때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름 보따리가 부시락 부시락 풀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와 같은 먼지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톡스를 잘못하면 하는 과정에서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오히려 더 질병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때 활성산소가 나오자마자 얘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질병 치료하려다 질병 얻을 수밖에 없겠으니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윌리엄스 박사가 발표한 1단계 해독입니다 1단계 해독이 끝났을 때에 드디어 기름 보따리에 들어있던 독소가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나왔는데 이제 물에 녹으니까 얘를 물이 흐르는 혈관이나 림프관까지만 끌고 가면은 흘러흘러 몸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얘가 또 자기 발로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혈관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를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접합 영양소 포합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포합 영양소가 이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서 혈관으로 끌고 가면은 흘러흘러 이제 나갈 만한 데만 있으면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을 2단계 해독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그 독소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부를 흘러가는데 땀구멍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땀과 함께 나가라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할 때에 땀을 흘려줘야만 됩니다 여기 1단계 해독은 진행이 됐는데 아직 2단계 해독으로 몸 밖으로 버려주지 못한 그 중간 과정에서는 이 독소들이 디톡스 하기 전보다도 혈관에 더 많이 흘러다닙니다 머릿속에 흘러다닐 때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어깨가 예전에 아팠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뜯어내는 과정에서 어깨가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2단계 해독이 진행되도록 땀을 흘려줘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찜질을 하든지 반신욕을 하든지 땀을 흘려주면서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게 합니다 이제 또 피를 타고 돌고 돌다가 신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방광으로 보내고 오줌으로 또 싸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톡스를 할 때는 소변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돼요 아니 신장과 방광을 강화시켜서 소변을 더 잘 볼 수 있는 뭔가를 먹으면서 하면 그만큼 더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독소는 해독의 장기 간에서 해독이 됐고 그 독소를 쓸개에다 모아놨다가 십이지장으로 버려서 소장, 대장, 직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버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디톡스 할 때에 밥을 먹으면서 하면 디톡스가 진행이 안 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먹었기 때문에 나갈 만한 변이 없어요 변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대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엇인가를 먹으면서 해주면 1단계,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면서 질병이 생기려다가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이미 진행되던 질병도 치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해독학의 역사를 제가 살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술적인 연구 결과들이 그 뒤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연구 결과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신약 개발하는데 거의 이 연구 결과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약도 일종의 독소예요 그 약이 신약으로 인정되려면 임상실험에서 그 속에 있는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며칠이면 다 없어지는지 그것까지 밝혀져야 이 약의 양까지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독학의 연구 결과가 대부분 신약을 개발하는데 사용되고 있었고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나 해독학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임상현장에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만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이고 독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몸 밖으로 다 버려질 수 있는지가 1947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그 해독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해주면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쪽으로는 왜 활용이 안 됐을까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디톡스를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미국에 있을 때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요약을 해보면요 음식과 함께 들어온 독소가 해독의 장기로 끌려오는데 1분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500ml짜리 물병으로 4병씩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용성 독소를 풀어주는 것이 1단계 해독인데 그 1단계 해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이트 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 보따리에서 풀려서 딱 나옵니다 수용성 독소가 돼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 산소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꼭 해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1단계 해독이 끝났으면 2단계 해독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는 포함 영양소를 윌리엄스 박사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승줄로 묶어서 얘를 땀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끌고 가서 버려주면 이 질병의 원인인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의 같이 먹고 자고 30년을 했는데 분명히 모든 사람 몸속에 이런 독소가 해독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왜 내가 만나는 이 많은 환자들은 그 메커니즘이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이 질병으로 고생을 할까 하고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디톡스 메커니즘이 진행되는 과정과정마다 저절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해독에서 기름뽀따리를 풀어줄 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무엇인지 하고 찾아보니까 비타민 B1, B2, B3 이 비복합체들이 다 필요하고 글루타치온,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이런 여러 영양소가 있어야만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것이 결핍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기름기에 찌들어가지고 내 장기에 달라붙어 있는 그 독소들을 지방을 녹여서 풀어가지고 독소를 끄집어내주는 영양소들을 먹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1단계 해독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청소해주기 위해서 항산화제가 있어야 되는데 시스테인, 메치온인,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C, 비타민E 이런 여러 가지 강력한 항산화제들을 먹으면서 해주면 이때 활성산소가 청소되고 2차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해독해주는 영양소를 또 먹으면서 디톡스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포함 영양소를 먹어줘야 되는데 이미 윌리암스 박사가 다 발표를 했어요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프론산, 아세틸기, 메틸기, 황 이런 것들이 있어야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환자들 영양상담을 해보면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대부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 디톡스가 진행될 때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기술적으로 천연에서 추출해서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면 질병이 치료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국 칭다오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어요 칭첸쿠이라고 하는 한족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5시간 운전을 하고 그 부인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지고 온 사진을 보니까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거의 막혔는데 여러 군데가 막혔어요 평지를 걸어도 90미터만 걸으면 다리에서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주저앉아야 돼요 심장 판막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디톡스 오토파지 강의를 들으면서 디톡스를 시작을 하는데 한 4일 정도 됐어요 칭다오에 있는 노산을 우리가 운동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바위산이에요 굉장히 험존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안 갑니까? 저는 운동장도 걷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산을 어떻게 갑니까? 심장 터져 죽어요 혼자만 거기 놓고 가기가 너무 안 돼서 저하고 중국인 의사 두 명이서 의사 둘이서 당신하고 항상 같이 갈 테니까 가는 데까지만 가자 당신이 못 간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까지만 간다 그래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참 한 1km를 걸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100미터도 못 걷는 사람인데 왜 아직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럼 조금만 더 가자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이분이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장 터진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왜 아직도 내 심장이 안 터지느냐는 거예요 더 가자 그 노산 꼭대기까지 가슴의 통증을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주일 짧은 시간 디톡스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 달 뒤에 이메일이 왔어요 그 뒤로도 계속 디톡스를 한 달 했더니 체중이 15kg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 건강이 어떤지 건강은 아침마다 6kg씩 마라톤을 하려도 괜찮을 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톡스의 원리를 오늘 잘 들으시고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속초에서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다가 떨어졌어요 톱으로 자르다가 3m 위에서 떨어지는데 밑에는 시멘 바닥이었습니다 그 떨어지는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이 톱이 여기를 들어오면 난 죽는다 이 생각 하나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걸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머리가 먼저 땅에 닿았어요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저는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대요 설악산이다 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미국 LA에 있어야 되는데 왜 설악산에 있느냐 미국에서 나온 지 5년이 됐는데 지난 5년 동안 기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눈, 주위, 뼈가 다 바서졌습니다 흰자이, 검은자이가 표시가 안 나요 여기는 피로 꽉 찼습니다 뇌출혈이 있어요 중환자실로 밀어넣고 적어도 한 40일은 입원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병원밥을 보니까 없던 병도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디톡스 그 재료를 좀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병원밥 하나도 먹지 않고 그것만 먹었습니다 디톡스를 한 거예요 딱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저도 종종 디톡스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면 해요 큰 병 생기기 전에 청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톡스를 할 때에 어제 오토파지 강의만 들은 사람은 그냥 굶으면 되는구나 큰일 납니다 디톡스학을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그때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이제 여러 천연 재료에서 뽑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특별히 1단계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그 영양소들은 백퇴된 간에다가 넣어놨고 그리고 또 2단계 해독에서 포함 영양소가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백퇴된 식에 넣어놨고 그리고 또 이 땀으로 소변으로 버려주는 데 도와주는 것은 백퇴된 차 대변으로 버려주는 데 도와주는 것은 백퇴된 장 이것을 적당히 먹으면서 하면 영양소도 있고 적당한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러나 칼로리는 좀 적습니다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특별히 간에서 해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백퇴된 간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 속에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문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천연 재료에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미생물을 통해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놓은 것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밀크시슬 때문에 이걸 먹으면 간이 좋아집니다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 실리마린은 간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수많은 논문들에서 검증이 됩니다 Advances in Therapy 2020년 4월에 발표된 것을 보면 실리마린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경변이나 간암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고 또 지금 얘기한 간해독 1단계 2단계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글루타치온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간경화증 치료를 위해서 류코트리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들어 있어서 그 염증을 제거해준다라고도 나오고 Journal of Hepatology 1989년 7월에 발표된 논문에 보니까 간경화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실리마리를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비교해보니까 먹은 그룹이 4년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기능식품으로도 인정을 해줄 정도로 효능이 인정된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박대웅 선생님 부부가 설악산 힐링센터에 오셨어요 그 부인이 80대 중반인데 간경화 말기입니다 여기 정맥이 터져서 피를 토해요 암모니아가 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뇌로 올라가면서 간성 혼수가 옵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구급자 타고 병원을 다니면서 목숨을 연명합니다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대요 간 이식 수술 외에는 답이 없는데 80대 중반에 이 사람에게 간이 올 차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여기저기 계속 알아보다가 여기 백퇴된에 왔는데 있는 동안에 한 번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있으면서 그 황달이 없어지고 복수가 없어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간경화증이 깨끗이 치료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에 여러 가지 육적인 독소들이 축적됐을 때 질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육적인 독소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 청소가 되고 버려지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육적인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영적인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영적인 죄라고 한 독소도 같은 원리로 청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적인 독소인 죄를 깨끗이 디톡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죄가 완전히 청소되고 의의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육적인 독소가 해독이 되는 메커니즘 얼마나 분명한지 8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교과서에 등재되어 있는 원리인데 이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독소가 장기의 기름층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독소인지 내 장기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디톡스 첫 번째 단계는 그 독소를 계속 함께 품고 있으면 염증이 생기고 썩어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살기를 원하면 누가 독소고 누가 내 살인지 구별을 해서 독소만 분리해서 뜯어내는 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윌리엄스 박사는 1단계 해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육의 독소를 나와 똑같이 취급받지 않도록 구별해서 이것을 풀어내 놓아야 되는데 그때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 완전히 뒤범벅이 든 그 죄를 끝까지 품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나까지 유황불로 태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죄와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떤 말씀을 영양소로 먹어야만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독소를 구별해서 떨어뜨려 내놓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악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율법이 유치원 선생님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랬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이 없으면 내 속에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 죄가 죄인지 난지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시고 아 얘하고 끝까지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예전에 내가 뭘 몰라서 얘와 함께 몇십 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죄는 유황불로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 죄를 분리해서 내버리는 회개의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폐망케 아니하리라 이대로 계속 가지고 가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낯가지 유황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지방과 함께 뒤섞여 있는 그 죄를 율법을 보면서 아 이게 잘못됐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다 뜯어내서 버릴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원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끝까지 지방층 밑에 숨겨 놓으면 형통치 못한다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내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율법 앞에서 자세히 바라보시고 그걸 뜯어 내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미국 시카고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습니다 평생을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42년 동안 당뇨를 가지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뭐 좋은 병은 안 갔을 리가 없을 거예요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은 불치병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주는데 그건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혈당을 낮춰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약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아무리 많은 약을 주사나 약으로 먹어도 공복혈당 200이하로 안 떨어지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어요 걸쭉해진 피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분처럼 42년 동안 버티지도 못하고 그 안에 합병증으로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딸이 유명한 약사이고 또 좋은 병원을 다니면서 각 분야의 전문 분야 9명의 전문의들을 만나가면서 눈은 안과 심장은 심장내과 9명의 분야를 전문의를 만나면서 42년 동안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 백퇴된 디톡스 프로그램에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한쪽에는 한 분이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앉아 있기도 힘들기 때문에 디톡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첫날 강의를 듣더니 끝나고 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해도 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발 더 가까이 나오면서 약을 보니까 한 보따리예요 이거 끊고 해야 됩니까? 먹고 해야 됩니까? 악수를 했더니 너무 흔들려요 불안해서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그랬더니 그게 밤에 안 드나 봐요 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먹으면서 하시죠 그날 집에 가서 딸하고 약사 딸하고 전쟁을 했대요 그거 먹어도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몰라서 불안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끊으려고 하느냐 이분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들어갔는지 하여튼 끊고 했어요 주사약 담아줘도 혈당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300, 400 올라가던 분이 다 끊었는데도 혈당이 98, 100, 100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제가 설악산에 백체된 힐링센터를 처음 오픈한 그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반조각 복음을 믿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까지 있었던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온전한 성경의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 이런 온전한 믿음과 함께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두 부부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 내가 무슨 죄를 쳤는지 몰라요 돼지고기 먹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 말씀 속에 이런 건강을 위한 법칙들도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좋은 것인 줄 알만 알고 먹었는데 이제 에덴에 있는 음식으로 그대로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이제는 온전한 말씀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몸 속에 찌들어 있는 독소를 풀어서 내놨으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다 청소해 주는 항산화제의 영양소를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싹 없었던 것처럼 씻어 줄 수 있는 영적인 항산화제 되는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다지 아니하려 하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주홍처럼 붉은 그 영적인 죄라고 하는 활성산소라 할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흑약해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그 항산화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에 그 자기의 부족한 것을 내 세포에서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항산화제가 딱 가로막고 섭니다 안 돼 네가 외로운 건 알지만 우리 주인 양반 거 뜯어먹으면 우리 주인 양반 상처나고 죽으니까 절대로 안 돼 그러나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아닌가 이렇게 하자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주인 양반 뜯어먹는 건 내가 못 보겠고 차라리 나를 대신해서 뜯어먹어라 그 항산화제가 내 몸을 찢겨지기 전에 먼저 찢겨져 주면서 활성산소에 필요한 걸 공급해 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데 죽을 때까지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영적인 항산화제 되어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찢겨져 주시고 맞아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포함 영양소를 먹으면서 이 독소 자체를 멀리 버려줘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영적으로도 욕기 11장 14절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리하면 네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물이 곧 네 환란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 독소를 아무리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멀리 버려야만 디톡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이런저런 한비화로 뭐 이쪽 방 옮겼다 저쪽 방 옮겼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히 멀리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희은 씨가 어렸을 때 삼륙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험한 세상 살다 보니 중간에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건 있지만 그대로 실천을 못했을 거예요 유방암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벌써 임파선까지 넘어가서 수술이 안 된대요 항암제로 줄여서 좁아지면 그때 수술을 하자 항암치료를 받아보니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으면 죽었지 이건 계속 못 받겠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을 한 그것을 더듬어서 요양원을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디톡스나 오토파지를 하는 요양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살려고 열심히 했는데 3개월 끝나고 가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분이 사는 죽산에 가서 일주일 프로그램을 하는데 언니가 요거 조금 다르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 다 해봤어 안 오는 겁니다 언니가 강제로 끌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디톡스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유방암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몇 년 동안 안 올라가던 팔이 쑥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 요거 좀 다르다 제가 설악산에 가서 1년만 같이 있읍시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몇 개월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아는 대로 먹고 아는 대로 살고 이 속에 있는 모든 거 완전히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자 1년을 했더니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백퇴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1등 직원으로 여러 해 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기 대살로네가 전서 5장 22절처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악을 다 버리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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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